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공부해요. 시장 봤어요? 네, 오늘 시장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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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장 갔어? 어떻게 샀어, 이거? 모모 샀어요, 시장 가서. 시장 가서 모모 샀어. 그냥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잘했어요. 연다구. 와, 근데 보니까 여기 막 소고기도 사고 여러 가지 다 샀네, 진짜. 가자도 사고. 오이도 샀어, 오이? 빵도 사고? 진짜 대단하셔라, 대단해. 친구들 이제 내려온다, 친구들도. 어디 가요? 집에 가야지. 강별! 별아! 별아! 아, 진짜. 나 안 좋아서 내려왔어. 응. 나갔다. 잘 봤는데, 진짜 시장 많이가 티가 나요, 아버님. 몰라, 몰라. 할 수 없네. 많이 티가 나갔지. 빨리 잘해요, 애들. 엄청 잘해요. 얘들아, 근데 너네 오늘 장 봤잖아. 엄마가 근데 많이 아프거든? 응. 우리가 시장 본 걸로, 엄마 누룽지 끓여주자. 어? 어때? 거의 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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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거 하고, 장보고랑 해서, 맛있는 누룽지 끓여주자. 알았지? 참 모르겠는데, 저, 장량건 같이 놨어. 잘했어. 누룽지 끓여줄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누룽지 끓여주는 거 도와줄 거야? 엄마 아프대. 누룽지 끓여줘야 돼. 그럼 언니랑 아빠랑 끓여주자. 알았지? 고고! 똥 치워줘. 뭐? 똥 치워줘. 똥 치워달라고? 너가 치워. 응. 언니가 치워. 네. 아니 잠깐만, 얘들아. 그 전에, 일단은, 일로 와봐. 회의를 좀 해야 돼. 우리가, 누룽지를 맨날, 끓여준 거 먹기만 하고, 끓여보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 누룽지 끓이는 거를, 아빠가 알려줄게. 알았지? 같이 끓여서, 엄마, 엄마 많이 아프죠? 엄마 누룽지 좀 드세요. 하고 누룽지 좀 주자. 알았지? 거기에서? 거기에서 줘야지. 별아, 근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오케이로 감기 걸렸나 봐. 그러게. 시장을, 뭐야 뭐야. 얘도 감기 걸렸네? 지금, 난리가 났네 아주. 집에 전부 다 감기, 환자에요. 환자 지금 다. 시장 뭐 본거야? 응. 뭐야? 와, 생선도 두 마리 샀어, 조기? 야. 진짠가? 와, 가짜가 가짜지. 와, 3000원짜리 샀구나. 별이는 뭐 팔았어? 이거 어떻게 진짜야, 아내는 없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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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네. 소고기도 사왔어? 우와, 이거 완전. 투플러스네. 하하. 오이도 사오고, 오이는 진짜네. 참외도 진짜네. 바나나도 진짜네. 네. 빵도 진짜야. 빵도 진짜다. 우와. 오, 반지 샀어. 나. 칸추도 있고. 별이가 좋아하는 반지. 얼마 주고 샀어? 5,000원. 5,000원 주고? 5,000원이에요. 와. 이것도. 진짜야, 가짜야. 진짜네? 네. 진짜야, 이거. 진짜 옥수수야. 옥수수 쪄 먹어야겠다. 네. 쪄 먹게. 응. 자, 일단 누룽지 끓이러 출발하자. 엄마가 감기 걸려서, 옥수수하고, 오이 샀어. 나는 감기 안 걸렸는데? 아니, 엄마 말고. 엄마 감기 걸려서, 난리가 났으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으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나는 킹이에요. 킹이에요. 킹이. 킹이. 자, 이제 킹이 내려주고, 손 닫고, 누룽지 끓입시다. 일단은 가서, 냄비를 먼저, 적당한 냄비를 찾아야돼. 냄비 어디 있어? 거기에 있어? 응. 엄마는 많이 안 먹을 테니까, 맨 밑에 있는 냄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거? 아빠가 일단 큰 거는 치워줄게. 준비된 물 500ml를 부어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물 500ml에요. 얼마라고요? 500ml. 500ml 다? 응. 다 부으세요. 다? 응. 됐어. 됐어. 여깄다. 누룽지 발견. 누룽지 발견. 그거를, 별이가 앉아. 앉아서, 누룽지, 몇 개나 한 개만 넣으면 되겠지? 응. 한 개. 다 쪼개주면 되겠지? 응. 다 쪼개, 별이 다. 이렇게? 응. 잘한다, 잘한다. 응. 괜찮아, 큰 거 넣어도 돼. 어차피 이따가 팔팔 끓으면 아빠가 숟가락으로 접으면 되겠다. 별이가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왔다. 별아. 누구야, 지금? 할로? 그, 조량아? 이거 별이가 한 손으로 할 수 있어. 별이가 한 손으로 할 수 있어. 별이 다. 별이 다. 별이 다. 별이 다. 별이 다. 마법 가루. 마법 가루. 내가 그래. 그 가루를 넣으면, 누룽지가 더 고소하고, 더 진하고 더 맛있어. 잘한다. 이거를 넣으면 더 진해져요. 이거는 엄마한테도 비밀로 해야 돼. 알았지? 엄마가 깜짝 놀랄 거 같아. 이거는 바로 아몬드 분말이에요. 네. 한 숟갈 먼저 퍼 봐봐. 그렇지. 안 흘리기 조심해. 그만큼? 응, 그만큼 넣고. 그만큼 한 번 더 넣자. 아몬드 가루가 없으면, 땅콩가루랑 미숫가루도 넣어도 돼요. 그렇지. 이제 물로 팔팔 끓이기만 하면 되겠다. 한 번 끓여보자. 처음에는 별이가 키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빠가 해야 돼. 위험하니까. 동생이 처음? 어떤 거? 저는 키시고요.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자, 꾹 누른다는 거는 살짝 터치가 아니고, 꾹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여기에요.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세요. 팔팔 끓고 나서 아빠가 보여줄게요. 여기 위험해. 다 뜨거워져서. 조심히 내려가세요. 너 이렇게 잡아줘요. 저거 보고 싶어. 응? 저거 더 좋아. 저거 보고 싶지? 네. 그랬으면 안 돼. 왠 줄 알아? 응. 그러다가 위험하잖아. 응. 내 손이 터져서. 응. 타서 다 없어져버려. 주의하기 위험한 거야, 이거. 자, 대신에 지금 불을 조금만 줄여볼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일러스 있죠? 이거를 톡톡톡 눌러봐요. 툭톡톡 눌러봐요. 툭톡톡 눌러봐요. 무서워. 손 줘봐요. 이거랑 뜨거워요. 팔. 팔 다음 뭐야? 밑으로. 칠. 칠 다음. 이거 됐어요. 음, 냄새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아까 우리가 마법 가루를 뿌렸잖아. 비뻐. 그것 때문에 냄새가 더 좋은 거야. 했던 현대빈 먹으면 좋겠습니까?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뽀뽀. 으아. 자. 베리 씨 조심하세요. 들어가세요. 맛있게 끓여다 씁니다. 냄새만 맡아. 냄새. 맛은 바람의 냄새. 된장바 atoms 뭐라고요? 정씨자 자, 별이씨 저어줄께 왜 왜? 너무 고개 아프지 마세요 잘 먹지구나 엄청 맛있네 진짜 맛있게 먹냐? 엄청 맛있어 그렇게 별빛 엄마는 별이가 끓여주는 누룽지를 먹고 감기가 뚝딱 나왔답니다 엄마 달콤해? 엄마 알아요